한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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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한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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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? 그러니까 이 일이 언니한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내 한국에서 현재? 응 가고까지는 괜찮았는데 현재는 힘들어요 응 내가 하는 행상머리가 별로라서 여기에서 앞에 문감문이 딱 막혔다 할 정도거든 문과 문이 막혔다고 말이죠? 문 입구가 막혀버렸다고 잘 잘 될까? 안되죠 안돼 지금 언니의 행동이 내 위에 누가 없다 지금 언니는 궁금한 게 일거리로 들어왔지만 내 눈에 지금 언니는 우리 신랑님이 바라봤을 땐 들어본 년이 하나 마트케이드 왔다 소리 들려 먼저 딱 나온다 내 주위에 남자가 왜 이렇게 많노? 앞에 처음에 전문언니랑 같이 가게를 했었거든요 뭐? 가게를 했다고? 네 술장사 어린이집 하면서 술장사 저녁에 그래 언니야 작기들이 어린이집도 술집인 줄 알고 오키이 들어오는갑다 언니한테 홀리가 어? 어? 귀신들이랑 귀신이 술귀신들이라는 거는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어린이집 입구에다 갖다 막아놨는데 어? 언니 너희 집에 어린이집이 잘 되겄나? 그거가 술집이가 어린이집이 할 것 같으면 하나만 하던지 어? 어? 그러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언니야 어? 네 내 행실을 조금 똑바로 해라 응? 이 남자도 내 남자여 저 남자도 내 남자여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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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렇지 않나? 그냥 크게 지금 막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정말 좋다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술 한잔하자 뭐 차 한잔하자 그러면 아 얘 반복적이면 얘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기라 어? 한도하면 다 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언니가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 전에서는 아유 무슨 주름윤이 하나 다 들어왔지? 응? 응? 맞아 제가 막 거지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 예 알겠어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나 언니야 그냥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좋아한다고 언니야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그게 맞나? 좀 철벽 방어를 좀 하고 살아라 사실 제가 그걸 못해요 고만 그냥 뭐 조금만 뭐 이래 들이대면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어? 맞아 성격이 성격을 고쳐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할 건데 나중에 언니야 미안한데 망신수 드럽게도 들어와 있다 응? 세상 대갈배 다 잡아뜯게 생겼다 지금 응? 내 위에 누가 지금 없어 언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응? 자 내년까지는 내가 내 애한테 지금 사람이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인연줄이 들고 긴 줄로 들어와야 되는데 언니야 지금 무슨 쓸데없는 잡다구리 하나는 잡기들만 이빨 갖다 모아가지고 응? 증신상그럽다 아 그냥 제처럼 좋은 게 좋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구나 안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뭐가 좋은 게 좋다고고 좋은 게 좋다고 다 벌려주나 아 그건 아니죠 응? 하지마라고 그냥 딱 연락하지마라고 잘났다 그냥 아주 그냥 응? 손님 유지하겠다고 응? 그렇게 하는 건 좋아 맞아요 영업 뭐 마케팅이 그렇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응? 이게 그렇게 안 보인다 아니야 응? 완전 무슨 이거는 한 사람만 홀리는 게 아니다 저는 별 매력도 없는데 그냥 좋다고 해서 아 예 하면서 그냥 한 거지 뭐 아쉬울 게 없거든 자기네들 아쉬울 때 찾아오면 그냥 무조건 예 예 하니까 좀 품격을 높여라 네 나의 가치를 좀 높여라 언니는 싼 마이다 저 밑에 동네 시장에서 옷 팔래 백화점에서 옷 팔래 그거야 뭐 백화점이죠 응 그럼 백화점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이가 저도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죠 응 근데 지금 언니 너는 퀄리티가 없다 동네 그냥 시장 바닥에 콩나물 파는 아줌마다 응? 어? 남자들이 언니 너 바라봤을 때 응 동네 시장에 응 골라골라 잡아 하고 있다고 아 골라골라 먹으세요 골라골라 먹으세요 응? 어? 그거라고 언니 네가 그 인생을 언니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장사를 하면서 응 그게 무슨 영업 마케팅이고 언니야 저기 한양성 내에 가서 술집에 가봐봐 언니 네가 저런 그렇게 하는지 더 이렇게 퀄리티 있게 살겠다는 사람이 무슨 다 받아주고 있노 내 전화번호 언니 네 전화번호 넣어줄 테니까 내가 응? 다 받아주라 아유 다 잘해주고 아니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나? 좀 깨우쳐라 언니야 아 그리고 내가 그냥 좋다고 잡아 그냥 응 약간 그냥 호의적으로 해준 게 응 골라골라 잡아가 되는 거다 네 그냥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나는 나는 시장판에서 골라골라 드세요 음 백화점에 퀄리티 있는 어? 명품관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게 되려면? 응 지금 언니 네가 하는 행동 안하면 된다 아 그래요? 응 음 근데 사랑관계를 유지를 해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? 꼭 사랑관계 유지를 그딴 식으로 해야 되나 언니야 무조건 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해가지고 음 좋다고 하면 차 마시고 뭐해주고 뭐 다 해줘야만 그 남자들이 언니한테 오히려 오히려 언니야 튕겨나가고 비싸게 굴면 더 남자들이 안달라지 않겠나 음 어? 이 사랑을 못 받아봤나 남자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아이고 이쁘다 뭐 하다 하면은 무조건 아 내가 세상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세상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남자가 너무나도 많아 이 남자도 내 남자 이 남자도 내 남자 이 남자도 내 남자 그 정도 매력있는 걸 아는데 이야 참 아니 그냥 과거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 나는 참 신기하다 언니같이 생겨가지고 남자가 많다 하니까 안맞아요 저 뭐가 안맞노 거짓말을 여기서 왜 하는데 그냥 가게에 있어 보니까 그냥 가게에 핑계대지 말고 언니 네가 해프게 한다 아 그래요? 좀 행동거짓 똑바로 해야 되겠네 어 행동거짓 똑바로 해라 어 이제 이렇게 신령님 전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들어와야 되거든 네 점을 보러 들어오더라도 근데 탁 보는데 첫 마디가 드럽다다 어 어 봐주기 싫다 그 정도다 그래요 어 근데 말을 잘 안 하듯이 밖에 나가도 네 네 응 왜 어 무료점 사니까 봐주기는 하는데 참 내 인연줄에 들어올 사람들은 아니네 라고 먼저 나오더라 음 어 그 정도로 언니야 언니가 행동 내가 잘났다는게 아니고 언니가 행동을 똑바로 못하고 산다는 것도 아니야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잘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나쁘게만 살지는 않았어 언니도 먹고 살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비유를 비윳장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 비윳장도 그렇게 맞추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은데 굳이 나 왜 그렇게 쌈마이 되어가면서 까지 비윳장을 맞추고 있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 조금은 이제는 나한테 변화를 줘야 돼요 어린이집 앞에 술 귀신들이 가가지고 다 죽을 치고 있어서 어린이집 문전이 맡겼고 문관이 맡겨버렸고 그래서 분명히 언니 원생들도 잘 안 돌거야 안 돌고 이거를 접든지 술집을 할 것 같으면 술집을 하든지 내가 뽐내고 살아야 되고 내가 뺀짝뺀짝거리고 이쁘게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세상이 나 이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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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거에 대한 매력은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 나를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음 음 음 이거라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올까 싶어서 안 달병이 난 거야 어 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조금 선을 긋고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장사로 가든지 어린이집을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다시 문을 열어서 하든지 아니 지금 그냥 두 개 다 접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다 접으라 그냥 접고 뭐 할래 지금 새로고 배우고 있어요 뭐 미용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미용실에 사랑밤도 차리겠다 응 미용실 한다면 또 있잖아 술집에 다니던 그 아저씨 아들이 또 운다 또 와요? 응 와가지고 나 머리 잘라줘 안 꺼너줘요? 응 머리 잘라줘 뭐 해줘려면 또 이렇게 머리만 해준게 아니라 어깨 마사지 해주고 그럼 미용하지 말아야 되겠네 세상 그냥 뭐 그런 뭐 미용할 손도 아니고 저 일손이에요 그냥 미용할 손은 아니지만 일손 일손 아휴 남편 있을까 아이가 네 남편하고 같이 일하는 건 어때요? 하지 말까요 할까요? 아우 진짜 이 언니 진짜 골 때리는 언니다 골 때리는 언니가 왔네 지금 철부지 같아 왜요? 철이 하나도 안 들었네 이 나이 먹고 철이 하나도 안 들었노 와 우와 그래도 조금 운은 들어와 있어서 뭘 해도 열리기는 해도 열리기는 열려도 금방 열렸다가 금방 닫고 금방 열었다가 금방 닫고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으니까 오래 뭘 해도 돼요 안 되잖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열고 싶진 않은데 아니 예전에 용떼가 삼재라 해서 응 삼재도 삼재 나름인데 악삼재를 복삼재로도 바꿀 수 있고 응 복삼재가 악삼재로도 될 수 있어 어? 그러니까 내 행동거지에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틀려지니 조금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 남자도 내 남자 저 남자도 내 남자 요일 해볼까 저 일 해볼까 요일 해볼까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를 용떼들은요 어? 하나를 해도 끝까지 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런 용떼가 아니라 뭐 다 잡종이 같다 뭉쳐놓은 용떼 같다 어? 그러니 어 다른거 정리를 싹 다하고 나는 다시 어린이집을 조용히 어? 열어가지고 어? 문간문 다시 열어서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작기들아 물러가라 하고 애들 보살피고 살아가는게 맞다 그 철부지 그 철부지 근데 선생님 애가 없어요 그건 니가 니가 요 다 갖다 니 라고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썽이 났나봐 괜찮아요 본인이 기수님이 데리고 갖다 놓은게 작기들 술기신들만 갖다 막아놨으니까 문간에 작기들만 이빨 갖다 모아놨으니까 애들이 들어오겠나 그 순수하고 맑은 애들이 들어오겠어요? 어? 애들은 영원을 영이 맑아서 모든 것들을 봐요 뭐 안 땡기는 거야 엄마들도 안 그렇겠어? 저하고는 음 그렇게 돼 그리고 언니도 지금 내가 하는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어? 계속 하다보면 망신살 있는대로 있어요 언니가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겠어?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네 예수님 죄송한데 다리 치가 났는데요 다 조금뻐도 돼요 끝났다 나가라 왜요 나 더 물어볼 거 있는데 나가라 나 내 남자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뭐 아니 그래 신랑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신랑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이게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지금 좀 떨어져 있거든요 사정상 그래가지고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야지 그나마 낫지 언니 니 같이 붙어있다가 언니 니가 미쳐나가 떨어진다 제가 내가 깝깝해서 미쳐버린다 왜 모나고 사니까 어 다른 것들이랑 이것저것 코끈에 바람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 모나에서 미치고 한장할 것 같으면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라 음 그래요 지금 다 죽고 언니가 세상 귀엽다 생각하나 아니요 왜 자꾸 내 앞에서 애교 부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애교 부리지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들 음 전혀 전혀 그런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이쁘면 애교 그런 것도 없다 생각해요 괜찮아 세상 세상